김민선 선수입니다. 네 김민선 선수 두 번째 과제. 첫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는데요. 네 시작했습니다. 네 신중하게 초반 밸런스. 잘 유지하면서 돌파를 해야겠고요. 네 앞선 김서연 선수가 이제 다음 월드. 아 그렇죠. 지금 김민선 선수가 했던 것처럼 네 시도를 하다가 계속 추락을 했었는데요. 네 김민선 선수 좀 더 집중을 해서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지금 좀 뭔가의 감이 온 것 같고요. 그래서 빠르게 지금 솔질을 하고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. 자신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. 네 다음. 아 역시 감을 잡았네요. 네. 네 김민선 선수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 홀드까지 아주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아 김민선 선수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를 드렸던 그 얘기가 바로 저 부분입니다. 그렇죠. 마지막에 집중을 해서 밸런스 쪽으로 끝까지 일어나줘야지 완동홀드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김민선 친구는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. 아 지금 약간 조급해졌어요. 좀 전에 시도해서 좀 더 집중했더라면 성공을 할 뻔했었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는 좀 조급함이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 그대로 또 추락을 하네요. 아 지금 1분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. 네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 김민선 선수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. 네 신중하게 다섯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. 이제 다음 동작 아 안타깝네요. 아 네 두 번째 과제 완등하지 못하고 종료하는 김민선 선수가 되겠습니다.